강혜수 씨, 치료 중단했는데요? 네? 무슨 말이에요? 다시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상수 씨 들어가줄게요 아, 저 선생님 잠깐만요 제 와이프 치료 중단됐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? 많이 안 좋아진 건가요? 네 환자 상태가 많이 나빠져서요 악화 속도가 너무 빠르네요 방법이 없어요? 그래도 치료를 해봐야죠 나빠지고 있다면서요 이렇게 손 놓고 있다는 게 말이 돼요? 지금으로선 딱히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네요 이거 보세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, 당신 의자야? 어떻게든 낫게 해야지 나도 엉터리 남편이지만 당신도 엉터리 의사야 무조건 산다고 말해야지 그냥 병이 낫지 진정 좀 하시고 고마워 부탁합니다, 선생님 살려주세요 우리 예수 살려야 돼요 병원에 혼자 보지 말랬지? 왜 또 약속 오겨? 응? 고생했다 배 안 고파? 진짜 배고파 나 맛있는 것 좀 사줘요 뭐 먹고 싶어? 말해, 다 사줄게 응 나 치킨도 먹고 싶고 나 파스타도 먹고 싶고 나 설렁탕도 먹고 싶고 나 한정식 먹고 싶다 반찬 이따만큼 올라오는 거 고마워 나